각자 앞에 보이는 4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 동그라미 삼각형 별 우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한 번만!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자리 마련했으니까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애니벌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들! 오늘 참여하는 친구들! 앞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어? 아, 가오가 1등! 아, 가오가 2등! 자, 앉아주시구요 가아지!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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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닥에 착석! 자, 손을 잡혀주세요! 자, 그렇게 시작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로찌, 썸이, 그리고 초롱이! 아, 초롱이는... 이거 약간 반칙인데 잡고 있는거? 어? 갖고 있는 거 같아. 자, 모찌, 페퍼, 테리. 고쳐주세요. 초롱이 가만히 있었어요? 초롱이도. 자, 초롱이도. 초롱이 스티커가 붙죠?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자, 준비. 다 됐죠? 서비 됐고. 자, 준비 시작!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행운의 공을 잡아라입니다. 자, 미치면. 자, 공이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을 무는 친구. 이 공을 무는 친구가 여기입니다. 그냥 던질 거니까요. AI는 놔두시고 보호자님은 빠져주세요.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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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어드로! 어휴. 놀아! 어휴.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자, 여기가 보호자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공을 건져야 되니까 자, 애들이 뛸 수 있게. 자, 얘들아. 자 요공이에요 요공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바로 아 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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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쪽에 계세요 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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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자 두 번 더 있어 두 번 자 이제 엎드려 할 수 있는 친구 엎드려 아니면 돌아 둘 중에 하나 선택 손에 하나도 안 들어 네 엎드려 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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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친구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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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파 페파 성공 페파 성공 페파 성공 모찌 성공 모찌 성공 모찌 성공 모찌 여기 있어 모찌 모찌요.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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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서비가 없잖아. 서비 돌아왔어요. 서비가 돌아왔어요. 서비가 돌아왔어요. 서비가 돌아왔어요. 강우석 소개했어요. 강우석 소개했어요.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인데 마지막 게임은 뭐냐면 자,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기 할 수 있는 준비. 자, 개인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개인기. 자, 초롱이. 아니면 어디가. 자, 초롱이. 초롱이, 초롱이. 초롱이 먼저. 초롱이 먼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케이. 초롱이 성공. 했어. 초롱이 성공. 자, 그 다음에. 모찌. 모찌 갑니다.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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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케이. 사부파. 기도. 성공. 기다려. 자, 그 다음에. 테리 군박기요. 페파. 페파. 오케이, 페파. 잠깐만요. 앉아. 자, 앉아.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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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목. 루이야. 루이. 루이까지. 이 배고파. 자. 그리고 아이들 지금 간식,은 멕시에서 멕시까지요. 잘구나, 쿠키, 그거 강아지용이니까요. 네. 지금 다 했어요. 멕시에서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거 붙여줄거에요 자 번호 추천할게요 행운상입니다 이거 뽑겠습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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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2번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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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모찌 저기있구나 모찌 모찌 1등은 우리 페파 페파 여기있습니다 2등 2등 서비 미안해요 2등 서비 여기있습니다 3등 모찌 모찌 요거는 행운상 번호 감사합니다 해요 오 뭐 왼손 네 이거 왼손 저의 아 아